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실습을 한번 해보죠. 저는 override라는 디렉토리를 만들었고요. 이 디렉토리에다가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뭐였죠? 부모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를 자식 클래스가 새롭게 다시 정의하는 것 즉 override를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거예요. 자 우선 파이썬부터 시작해보죠. 1.py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자 우선 저는 c1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클래스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 클래스는 m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m이라는 메소드는 return 값으로 parent라고 하는 값을 return하는 메소드예요. 자 그 다음에 클래스를 또 만들 건데 이 클래스의 이름은 c2이고 그리고 c1 클래스를 상속 받습니다. 그러면 이 c2라고 하는 저 클래스는 c1이라는 클래스가 갖고 있는 m이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겠죠. 자 한번 먼저 사용을 해보죠. o라고 하는 변수를 c2의 인스턴스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리고 o에 m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하고 그것을 print 할 겁니다. 이렇게요. 자 그리고 실행을 하면 에러가 뜨죠. 에러가 뜨는 이유는 우리가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c2라는 클래스를 정의를 했는데 이 클래스 안에는 어떠한 것도 정의되어 있지 않잖아요. 자 그런 경우에 파이썬은 에러를 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어 이 c2는 아무 내용도 없어 안심하고 실행시켜도 돼 라는 것을 우리가 파이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pass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비어있는 클래스를 사용할 수 있어요. 즉 메소드가 존재하지 않는 클래스를 자 실행이 됐죠. 그리고 실행한 결과 보시는 것처럼 parent 같은 이유는 바로 이 o라고 하는 인스턴스 즉 c2죠. c2가 m이라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클래스의 부모인 c1을 찾아서 c1이 m이라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 값인 return 값인 파어런트를 출력한 것이 이거죠. 자 그럼 이제 뭘 할 거냐면 여기에 c1이 파어런트를 출력했는데 그게 아니라 c2의 메소드 m을 실행했을 때는 파어런트가 아니라 그냥 child 라고 하는 그 단어를 출력해 보고 싶은 거예요. 자 이거 실용적인 얘기 아닙니다. 형식을 보여드리기 위한 예제일 뿐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c2가 이 m이라고 하는 저 메소드를 똑같이 새로 재정의하면 되는 겁니다. 이걸 override 라고 하는 거죠. child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실행을 시켜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child가 잘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기본적인 override의 형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 어려운 건 하나도 없죠. 여기 있는 c2라고 하는 클래스가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를 자기 자신에서 직접 재정이 override 올라 탔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m의 결과는 바로 요거가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override고 여러분이 프로그래밍을 처음 하시는 단계라면 override가 뭔지 정도만 대충 아시면 됩니다. 사실 몰라도 돼요. 예 남이 만든 객체를 사용하는 입장이라면 override 자체를 모르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객체를 직접 만드는 입장으로 나아가시는 단계의 즈음이라면 override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m이라고 하는 저 자식 메소드를 실행시키기 전에 부모가 가지고 있는 이 메소드의 기능을 사용하고 싶을 수도 있겠죠. 왜냐? 보통 자식 클래스가 동일한 이름에 동일한 형태의 메소드를 정의한다는 것은 대부분 그 부모 클래스의 동일한 이름의 메소드와 기능적으로는 유사할 가능성이 매우 크겠죠. 이름도 같고 형식도 같으니까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일단 부모 클래스를 의미하는 것은 슈퍼입니다. 슈퍼 슈퍼맨 할 때 슈퍼예요. 부모를 의미하는 거예요. 부모 자 그리고 괄호 열고 괄호 닫고 메소드입니다. 이 메소드는 우리가 정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시스템이 파이썬이 제공하는 메소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거기에다가 점을 찍으면 이 부모 클래스에 존재하는 메소드인 m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에 있는 이 코드가 의미하는 것 얘가 가리키는 대상은 바로 여기 있는 이것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얘를 우리가 호출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얘를 호출하면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이 메소드가 호출된 결과인 페어런트를 얘가 리턴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이 페어런트를 리턴할 저 코드를 컷해서 그것을 붙여넣기 하고 더하고 띄우고 이렇게 하고 실행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실행부터 해보면 페어런트 차이드가 나옵니다. 어떻게 이게 나왔는지를 빠르게 살펴보면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거는 무슨 뜻인가요? 오가 소속되어 있는 오에 소속되어 있는 엘이라는 메소드 바로 이거겠죠 요걸 실행을 시키는데 요거의 내용이 첫 번째 슈퍼 점 엠이면 슈퍼라는 것은 뭘 가리키냐면 바로 이 메소드가 소속되어 있는 클래스의 부모를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바로 요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 안에 속해 있는 엘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요것을 호출하는 것이고 그것의 결과인 페어런트가 바로 이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 부분은 뭐가 되나요? 페어런트가 됩니다. 문자 열 더하기 문자 한 칸 띄우고 차일드 이기 때문에 이 결과는 뭐가 되나요? 페어런트 한 칸 띄우고 차일드가 얘가 되는 것이죠. 아시겠나요? 자 그럼 우리 복습 겸 해서 루비에서도 똑같은 일을 한번 해보죠. 자 우선 저는 1.rb라는 파일을 만들고요. split right 해서 오른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코드를 보면서 루비는 어떻게 파이썬과 다른지를 한번 느껴보도록 하죠. 자 클래스 클래스 c1을 정의합니다. 그리고 and 한 칸 띄우고 그리고 def m 여기까지는 비슷하죠. 그리고 and 를 해야겠죠. 그리고 이 메소드는 리턴 값으로 파이썬과 똑같이 parent라고 이렇게 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클래스 C2를 만들고 C2는 C1의 자식이죠. 자, 기호가 다르죠? 요거는 이미 여러분들 배운 거일 거고요. 역시 and를 하는데 우리는 C2 클래스가 그대로 부모 클래스의 m을 사용할 건 아니기 때문에 m 메소드 내부에서 부모 클래스의 m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해야겠죠. 요렇게 자, 부모를 어떻게 표현하는지는 조금 이따가 보고 그리고 더하고 한 칸 띄우고 child라고 하면 되는데 자, 여기에서 루비의 아주 큰 특징이 나옵니다. 자, 여기 m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파이썬은 어떻게 해서 부모를 가리켰나요? parent라는 것이 바로 부모를 의미하는 중요한 특징이 있었죠. 루비도 슈퍼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루비에서의 슈퍼는 파이썬에서의 슈퍼와는 완전히 의미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여러분이 여기다가 슈퍼라고 적어주면 이것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파이썬에서 슈퍼는 그 부모 클래스를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는 슈퍼.m을 통해서 얘를 지정할 수 있었죠. 자, 루비에서는 여러분이 슈퍼라는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 이 메소드는 이 클래스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슈퍼라는 메소드가 소속되어 있는 이 m이라고 하는 메소드와 동일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부모 클래스의 메소드를 가리킨다 라는 겁니다. 자 이거 헷갈리죠? 파이썬에서 슈퍼는 부모 클래스를 가리키고 루비에서의 슈퍼는 슈퍼와 슈퍼에 소속되어 있는 이 메소드 와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메소드를 가리킨다 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아 이거 되게 미묘한 차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버라이드의 어떤 형식적인 측면을 알아봤는데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 테니까 머릿속으로 정리해보세요. 오버라이드라는 것은 부모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어떤 메소드를 자식 클래스가 그대로 사용하지 않을 때 그 메소드를 재정의하는 메커니즘 재정의하는 방법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른 사람의 객체를 쓰는 입장이라면 모르셔도 됩니다. 하지만 자기가 직접 객체를 만드는 입장이라면 알고 있어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형식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가지고 왔던 그 예제 있잖아요? 예제에다가 이 오버라이딩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반영해 보겠습니다. 한 번 반영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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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